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머, 세상에 이런 게 있었네. 오, 멋있다. 어머. 와, 멋있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광안리에 사료를 살고 있어도 하는 건 참 못해. 어머, 멋있다. 어머. 어머, 멋있다. 어머, 멋있다. 어머, 이런 걸 하고 있었네.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네요. 어머. 드론쇼 정말 멋있네요. 어머, 멋있다. 어머, 어머. 어머, 대단하다. 완전 멋있다. 어머, 멋있다. 어머, 멋있다. 우와, 세상에. 호올이 어디 있다. 어머, 멋있다. 오우, 멋있다. 으응. 여기 드론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. 아 맞네 펄럭인다 펄럭인다 태극기처럼 펄럭이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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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신기하다 잘 말이네 어머나 대단하다 야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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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 우리 이래 이제 보면 너무 멋있겠다 다음에 방학 때 오면 보자 오 멋있다 와 대단하네 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어머 어머 와 와 대단하다 어머나 이야 아름답다 아 어머나 이야 아름답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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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